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평소처럼 완전 거지같은 이야기 가져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 먼저 해보자면 이게 이틀 전에 올라온건데 저는 당연히 주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치한 주작이요. 그래가지고 패스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어제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짠가 싶어서 일단 가져왔는데 지금은 글이 두개 다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제목 어린이집 선생이라고 하는게 너무 건방져서 안되겠어요. 이참에 그냥 아드 확대로 신고할겁니다. 그나저나 합의금은 얼마를 부르는게 좋을까요? 원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고민중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기준 만 3세 아이를 육아중인 부모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스러워 글을 써봐요. 내용이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오늘 발생한거구요. 일단 그 전에 먼저 평소 아이 하원은 애 아빠가 주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이가 아빠랑 같이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며 심하게 투정을 부렸고 실제로 어린이집 앞에서도 아빠랑 같이 가기 싫다며 거의 1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어흥 울기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아이의 담임이 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요. 그래요. 이런건 정말 고마운거죠. 그러나 그런 고마음도 잠시 오늘 아이가 하원할 때 선생님이 아빠 보고 좀 일찍 오라고 했어 이런 말을 하더라는거에요. 즉 이것은 저희 아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이 아이에게 니네 아빠한테 일찍 오라고 해라 이렇게 시켰다 이거죠. 이거요.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뭡니까? 아이 돌보는게 일 아닌가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들이 아이한테 니네 아빠 일찍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게 정말 선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거에요. 말도 안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평소 저희 아이한테 어떤 학대를 하는건 아닌지 내일이라도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를 보고싶은데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일찍 데리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고 그러다보니 때때로 정규시간인 오후 7시 30분 이후에 간 적도 덜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즉 부모의 잘못이지 아이는 아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아니 선생이고 아니고 떠나서 어른이 어린애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 납득이 안된다구요. 이건 아동학대라고 아동학대라고 이런 신고를 해보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저희 아이에게 저런 이야기를 한 그 선생에게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으셨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이걸 믿냐고 안그래요? 그런데 뒤에 이상한 사연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럼 봅시다. 댓글 1번 할일도 없이 집에서 맨날 놀고 처먹는 백수가 다른 애들 다 집에가고 자기 자식 혼자만 그 어두컴컴한 온에 남아있게 방치를 한다는 말을 참 길게도 하는군요. 2번 저기요. 교사들 퇴근시간이 19시 30분인거 몰라요?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그 시간까지 아이를 집에 안데려가나 했더니 뭐라고? 취업준비? 백수네? 이야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건 반대로 니들 부부가 아이 방임으로 학대신고 당할 일입니다. 특히 합의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니까 돈이 목적인거 같은데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꼭 신고하세요. 알겠죠? 뉴스에 나오기 한번 해보라고. 댓글 그 취업준비라는게 혹시 사기공갈 뭐 이런거 준비한다는거였나? 3번 마지막 줄 미쳤네. 합의금 뭐라고? 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러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돈 한번 뜯어보겠다 이거 아니야. 와 소름 돋는다 정말. 4번 아이고 유치하다 유치해. 주작도 참 더럽게 하네. 재미없어. 꺼져. 5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울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반대로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울은거 아니야. 그럼 학대도 집에서 했다 이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능지면 여기서 어린이집 신고를 하니만 이딴 소리를 해. 야 진짜 아이만 불쌍하다. 취업준비는 얼어주고. 아니 그리고 외벌이에 아이를 7시 반까지 맡기는거. 애초에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무래도 쓰리네 부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하세요. 6번 결국 뭐야 니 남편은 백수라는거네. 아니 짓고서께 백수가 있는데 왜 늦게 데려가? 도대체 이유가 뭔데? 뭐 어디 전국 방방곡곡 취업박람회라도 돌아다니냐? 어? 아니 그것도 원에서 배려해준 시간을 넘어서 간다고? 이야 부모가 두사람 모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네. 보니까 합의금 노리는 것 같은데 깝치지 말고. 그래도 억울하면 너희 백수남필한테 가정보육이나 하라고 해. 7번 아니 나 이해가 안되네. 저 말이 도대체 어디가 아동학대라는거야? 지금 이건 나만 모릅니까?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8번 뭐? 정규시간이 7시 30분까지라고? 이 아줌마가 미쳤나. 저기요 아줌마. 정규시간은 3시 30분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다 오버타임입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 취업준비지. 그냥 백수라는거 아니야. 아니 백수가 어떻게 7시 30분이 넘도록 애를 하원 안시킬 수가 있는거지? 너희 둘다 혹시 애 낳은거 후회하고 있냐? 서로한테 미루는거야 지금?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원제. 어제 올라온 어른이집 학대신고 이거 실화였어요. 저는 이거 당연히 유치한 억울한 주작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꽁꽁둥 마음값에 난리가 났네요. 이야 당연히 주작. 아니 제발 주작이길 바랄건만. 지금 보니까 애 아빠가 어른이집 찾아가서 거기 CCTV 보겠다고 개 난리를 쳤나봐요. 아니 애 엄마 그러니까 글쓴이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야? 듣기로 올해 거기 단임들, 아이들, 아이 단임들, 또 오후반 선생님 등등등 다들 좋은 사람들 왔다고 입소되기가 엄청났던 곳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그냥 원장님이 퇴소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그 선생님은 정말 괜찮은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댓글 1번. 주작 중에서도 제일 멍청한 주작이라는 댓글들 개 오지게 많았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게 싫어였다니 헐 무서워라. 댓글. 저도요 주작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야 고리띵하네. 2번. 아니 이게 실화라고? 진짜 말도 안되는건데? 혹시 지금 이 글도 주작 연장선 아뇨? 말도 안돼. 3번. 오늘 아침에 이 원본 글을 읽고 아이고 또 주작이네 이러면서 아이 등원시키려고 나갔는데 헐 세상에 이런 미친. 이게 우리 동네 어린이집 이야기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 아침부터 쳐들어와가지고 CCTV 보겠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른 아이 아빠 맞죠? 교사들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거 보고 나 완전 기암했잖아. 지금 퀴즈 카페에 있는 엄마들 다 그진 이야기 중입니다. 소문하기 일보 직전인데 퇴소 당하기 전에 얼른 다른 어린이집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댓글. 아동학대 주장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길래 당연히 어구르 끄는 주작이긴 했는데 이게 실화였다고요. 대댓 2번. 네. 서울 땡땡구 꽁꽁동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지금요 아파트 옆동 엄마들까지 그 집 조심하자고 이러고 있어요. 난리 났다고. 4번. 애 아빠가 왜 백수인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네. CCTV 웃기고 있네. 5번. 정말 무식하고 못돼 처먹었구나. 말도 안되는 구실로 깽판 부려서 죄없는 사람들 시달리게 만들고 그걸로 또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게 완전 개양아치 저급한 인간들이야. 아이랑 선생만 불쌍하네. 아휴 귀신들은 뭐하냐 도대체 이런거 안잡아가고. 6번. 저 방금 사건 반장이 제보하고 왔어요. 끌 끌 끌 끌. 지금은 이 두번째 글도 지워졌는데 아까 댓글처럼 둘다 같은 사람이 주작을 한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건지 그 진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 근데 저는 아직도 주작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로 갑질해가지고 선생들 죽이고 하는 것들 많았잖아요. 또 그런걸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 왕의 DNA 사건도 있고 모르겠다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감사합니다.